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생명의 하나 우리는 하나의 하나 생명의 하나에서 우리는 하나 반갑습니다. 이번 뮤지컬에서 해강 역할을 맡은 이병 이준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장귤 일명 주영훈입니다. 이 역에서는 정민 역을 맡고 있습니다. 배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에 참여를 하고 군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작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송중희 양의 파이팅! 자, 기자분들, 관객분들, 우리 배우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